네 시작! 드라이브 싸움 하다가 자 뜨면 안돼! 자 봐봐요 지금 양옆이면 저희는 어떻게 서있는거에요 게임할때는? 앞뒤잖아요 근데 뜨면 누가 때려요? 뒷사람이 스매싱을 때리는거에요 그래서 낮게 쳐야되요 뒷사람 만들어! 게임 때 바로 당하죠? 뒷사람은 뭐해줘야될까? 제 키를 아예 넘기던가 아니면 드롭을 해서 다시 앞뒤 맞춰야되는데 힘들게 로테이션 다 바꿔놓고 또 클리어 치면 또 나가요 초신분들 게임할때 클리어 치면 무슨말을 해야되요? 뒷사람! 그렇지 방금 말 안해주니까 내 파트너한테 여기있어 여기있어 모르겠네 말을 해줘야 파트너가 여기서 들리고 나면 반대간단말 뒷사람은 그냥 서서만 있을거고 두분은 로테이션을 돌거에요 직선을 하다가 맞드라이브 치는것보다 오히려 직선걸고 대각으로 틀고 앞으로 지켜서 전위를 잡는게 좋아요 드라이브 걸면서 올리면은 이거 뭐해야되요 또? 또 제일 약한 수비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고 두번 왔을때 커트하고 들어가는거 아니면 두번째 가운데 놓고 들어가는거 아니면 세번째 대각으로 틀고 들어가는거 아니면 무조건 대고 들어가야 뒷사람한테 공격을 만들어주는거 두분이 말로 그랬잖아요 수비가 약하다고 그러면 수비를 최대한 안하려고 해야겠죠 다음주가 시합이잖아요 그쵸? 자 준비 시작 드라이브 싸움하다가 뜨면 안돼 자 봐봐요 지금 양옆이면 저희는 어떻게 서있는거에요 게임할때는? 앞뒤잖아요 근데 뜨면 누가 때려요? 뒷사람이 스매시를 때리는거에요 그래서 낮게 쳐야되요 하나 들어가 왜 안들어가요? 자 다시다시다 자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브 하나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푸싱 오케이? 쑥 들어와야 내 뒷사람도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갈팡질팡하면 뒷사람도 갈팡질팡이에요 한번에 쑥 일단 직선 한번 걸고 직선 한번 걸고 두번째 쑥 다시다시 준비 시작 걸고 뒷사람 쑥 걸고 공격 만들어요 때려 하나 그렇지 다시 양옆으로 준비 하나 에이 몸부터 오지마 공 팔 먼저 하나 거기 지금 백핸드죠 백핸드 자 백 걸고 이런식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계속 포핸드로만 가자 자 자세 낮추고 하나 아 내가 여기서 준비 하나 둘 누구공 아니면 리시브 하나 올려주세요 리시브 리시브 올려주고 스매싱 먼저 받을거에요 준비 준비 리시브 수비준비 직선 하나 어떻게 들어와요? 방금 잘 놨죠? 그건 뭐해야지 개강난 생각했죠? 다시 한번 더 준비 하나 따라와 둘 뒷사람 만들어 하나 둘 뒷사람 게임 때 바로 다 안하죠? 뒷사람은 뭐 해줘야 될까? 제 키를 아예 넘기던가 아니면은 드롭을 해서 다시 앞뒤 맞춰야 되는데 힘들게 로테이션 다 바꿔놓고 또 클리어 치면 또 나가요 자 준비 자 리시브 둘 따라와서 셋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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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스 볼 오면 무조건 때려요 알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쓰지 않게 걸고 다시 오른발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 오른발 들어오면서 그렇지 만들어 만들어 다시 자세 안 잡힌 거 드롭 둘 하나 둘 오른발 팔 먼저 뻗고 헤어핀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넘어가죠 손목을 위로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둬야 그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준비 자 앞에 지켜주고 하나 다시 서비스 받는 자세 두개 롱 롱 서비스 앞에 Data하면 지키고 이거는 무슨 성공이에요 하나 둘 다시 앞에 팔 백으로 하나 준비 둘 셋 둘 셋 팔 먼저 어 맞았어 서비스 받아차 준비 걸고 오홓 오 오 빠른데 준비 서비스의 팔 앞에 한 발 앞에 걸고 풀고 수비 준비 무너져서 치지 말고 자세 잡고 하나 너무 많이 내려간다 여기서 끊어야 끊어 다시 오른발 가야지 둘 셋 넷 준비 수비 준비 네 이럴줄 알아서 방금 파트너 여기서 쳤어 그리고 초신분들 게임할때 클리어 치면 무슨말을 해야돼요? 그렇지 방금 말 안해주니까 내 파트너 지금 여기있어 여기있어 말을 해줘야 파트너가 여기서 들리고 반대간단말 알겠죠? 속삭이면 안돼요 자 준비 언더 이거 언더 안돼 자 준비 만들고 시작해 백핸드 백핸드 여기 서비스 왔죠? 백핸드 더 걸어 확실히 확실히 걸고 보고 틀어 준비 게임중에 나는 분명히 크로스인데 떴죠 그러면은 그 공을 생각하고 나가야 돼 내가 아무리 나는 스매싱 때렸어 했지만 공이 뜨죠 그건 스매싱이 아니야 다시 수비 준비해야 돼 날 믿지마야 알겠죠? 준비 시작 하나 너무 옆으로 안 쳐줘 그냥 안전하게 초근을 안전하게 넘겨주고 만들어주고 그렇지 만들어 다시 공격해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저희 몇 개 했는데 하나 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나와 앞에 있어야지 앞에 잡아줘 반대 누가 쳐줄거야 그렇지 준비 걸고 기다려 그렇지 뒷사각에서는 살살 치는 것보다는 힘있게 쳐주는게 가장 좋아요 자 준비 앞에 걸고 그렇지 앞에 준비 한 발 더 뒤로가 그렇지 걸고 보고 걸고 보고 팔 먼저 뻗고 마지막에 팔 뻗으면 안 돼 다시 하나 후 때려 아우 스윙 어떻게 누가 앞에서 이걸 풀 스윙으로 떼 자 준비 시작 하나 오 굿 그렇게만 하면 돼 하나 그렇지 둘 준비 그렇지 수비 준비해 준비해 두 분 다 키 큰데 근데 왜 서서 수비하는거야 도대체 여기 선을 봐야돼 그렇지 두 분 키 큰데 누가 이렇게 했잖아 자 준비 시작 하나 나와 어 뭘 나와요 자 나오면 안 돼 이건 나오면 안 돼 이제 나오고 앞에 지켜주고 걸고 자 자 들어가 들어가 로츠 앞에 지켜주고 걸고 자 들어가 로츠 각자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방금 그게 장점이에요 그걸 살려야해 그걸 살려야해 한강 기술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네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감사합니다.